자 그 다음에 그 여러분 책 공동소유 무슨 소유 공동소유 350페이지 시험 문제 꼭 나온다 어디에 나온다 꼭 350페이지 무슨 소유 공동소유 그치 무슨 소유 공동소유 여러분 공동소유는 뭐를 공동소유라고 하냐면 서울에 있는 55번지 인데 소유자가 갑이 세종에서 살고 있다고 또 이제 단독 소유다 이렇게 한다 이게 몇 사람이 가지고 있는가 한 사람 소유권 몇 개 한 개죠 그지 근데 요거를 갑 을병 세종 공주 논산 있는 친구 세 명이서 돈을 모아서 서울에 있는 55번지를 샀다고 이걸 무슨 소유로 한다 소유권 몇 개 몇 개 한 개 소유권은 절대로 두 개 없다 소유권 몇 개 한 개를 한 사람이 다 가지고 있으면 단독 소유 한 개를 여러 명이 나눠 가지고 있으면 공동소유 이걸 만약에 3분의 1 3분의 3분의 1 1개보다 적은 소유권을 지분 이라는 말씀 다 무슨 분 지분 이걸 다른 말로 소유권 일부 그래서 지분의 합은 항상 얼마 1 1을 초과할 수도 없고 일보다 적을 수도 없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게 아까 부동산 일부는 어느 거 아까 가르쳐 줬잖아요 부동산 100평 중에 몇 평 40평 얘 기억해야 된다 그걸 무슨 산 일부 부동산 일부 소유권 일부는 몇 개보다 적은 소유권 한 개보다 적은 소유권을 뭐 소유권 일부 그걸 다른 말로 지분 지분은 다른 말로 무슨 건 일부 소유권 일부 그래서 부동산 일부하고 소유권 일부하고 같은 말 다른 말 다른 말이지 부동산 일부하고 소유권 일부하고 정신 챙겨야 돼 그냥 정신 못 챙기면 시험에서 축사발란다 그래서 다시 무슨 건 일부와 소유권 일부와 부동산 일부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 부동산 일부는 100평 중에 몇 평 40평 소유권 일부는 뭐 공유 지분 지분 몇 개보다 적은 소유권 한 개보다 적은 소유권 이거 자 그럼 좋다 서울에 있는 55번지인데 소유자가 세종에 있는 소유자가 어디에서 세종에서 서울에 있는 55번지를 처분하거나 양도하거나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여러분 처분은 어떤 걸 처분이라노 어디에서 세종에서 다른 사람에게 내 등기부의 이름을 다른 사람 앞으로 바꿔주는 걸 이걸 뭘 하노 처분 어디에서 세종에서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물건은 어디에 있고 서울에 있고 그렇지 등기부상에 갑에서 누구로 병으로 이름 바꿔주는 걸 뭘 안다 처분이라고 한다고 그걸 차분이라고도 하고 소유권 이전이라고도 하고 그럼 이걸 소유권의 관염성이라고 그러거든 물건은 어디에 있지 마 어디에서 세종에서 세종에 있는 세종에서 서울에 있는 물건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걸 소유권의 차분이다 이렇게 한다 이름 바꿔주는 거 그럼 이거 지분도 소유권이거든 어디에서 세종에서 서울에 있는 55번지 몇 분의 1 권리 처분하거나 양도하거나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지 그럼 어디에서 세종에서 등기부의 이름 몇 분의 1을 다른 사람에게 바꿔주는 거 이걸 뭐 지분의 처분 지분의 처분은 무수롭게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여러분 조심해야 된다 아까 부동산 일부하고 소유권 일부하고 같은 말 다른 말 그렇지 그럼 이거 서울에 있는 물건을 공유물이라거든 무슨 물 어디에서 서울에 있는 물건을 공유물의 처분은 누가 해야 되나 전원이 함께 그래서 여러분 조심해야 된다 권리 권리 몇 분의 1 권리 지분의 처분은 무수롭게 공유물의 처분은 전원이 무순께 함께 됐습니까 자 그럼 좋다 공유자가 할 수 있는 것은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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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분의 1 권리 어디에서 세종에서 다른 사람이 이름 바꿔주는 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그걸 지분의 처분은 무수롭게 자유롭게 서울에 있는 물건 처분은 전원이 함께 공유물의 처분하고 지분의 처분하고 다르다고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뭐 이 처분 지분의 처분은 권리는 무수롭게 자유롭게 공유물의 처분은 전원의 동의 또는 동의 됐습니까 그 다음 또 공유자는 그러면 물건은 서울에 있지만 세종에서 3분의 1 권리를 처분하거나 양도하거나 해서 자기 권리 행사할 수도 있고 서울에 있는 물건 자체를 처분하려면 전원이 무순께 함께 전원의 동의하고 또 공유자는 언제든지 나누자 이렇게도 할 수 있거든 언제든지 뭐 하자 나누자 그래서 여러분 공유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아까 권리 행사할 수 있는 거 크게 3개 이건 천일생이 이야기하는 책에 있는 게 아니고 지분 처분은 무수롭게 자유롭게 물건의 처분 전원의 동의 그 다음에 또 공유자는 언제든지 나누자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이런 개념이 머릿속에 돼야 공유는 된다고 공유는 꼭 시험 문제 나온다 어디에서? 민법 등기법 세법 중개사법 막 나온다고 꼭 나온다고 거기서 이거 한 문제가 아니고 한 네 다섯 개 걸려 있다고 줄 쳐서 되는 게 아니라고 저는 책 줄 치는 거 제일 싫어합니다 진짜 근데 어떤 선생님은 웬남은 막 그 사람들은 줄을 쳤거나 동그라미 쳐야 공부 행거로 생각하고 나중에 보니까 한 개도 모르는데 동그라미 쳐있네 그럼 공부했구나 그럼 선생님한테 끼익소리 안 하거든 근데 자기 책에 줄이 안 쳤고 동그라미 안 쳐 있잖아 강의했는데도 불구하고 선생님 안 배웠는데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 그래서 선생님들이 자기 책임을 회피하려고 무조건 어떻게 동그라미 쳐라 줄 쳐라 그럼 어떤 데 빨리 나갔을 때 일수록 책 더 보거든 보면서 맨 끝에 줄 쳐서 그럼 나중에 다음에 선생님 거 안 한 거 같아요 그럼 몇 페이지 표시에 줄 쳐져 있는지 그럼 딱 있거든 그럼 직소리 못 하는 거지 지금 무슨 말 하세요? 여러분은 뭐 줄 치거나 동그라미 해야 공부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대 이게 요거 자 그럼 다시 몇 개를 한 개를 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으면 단독 소유 한 개를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으면 무슨 소유? 공동 소유인데 자 공동 소유는 다시 크게 몇 개로 나오냐면 세 개로 총유 총유 합유 공유 요렇게 몇 개? 세 개 그럼 그냥 공동 소유라고 하면 될 텐데 공동 소유를 왜 이렇게 총유 합유 공유로 나누냐 하면 그러면 아까 한 개보다 적은 소유권을 뭐라고 그랬노 지분 이런 지분 행사의 형태에 따라서 지분 행사의 뭐에 따라서? 형태에 따라서 이런 총유 합유 공유 오늘 하는 게 물건법에서 제일 어려운 데다 치득시효 공동 소유 총유는 총유는 어떤 게 총유냐 하면 요런 법인격 없는 사단 법인격 없는 사단의 소유 형태를 총유라고 그러고 총유에서는 아예 지분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다 지분이라는 개념 없고 뭐만 가진다? 단체성만 가진다 뭐만 가진다? 단체성 하고 분할 청구라는 것도 지분이 없으니까 분할 청구라는 것도 없다 그러면 이런 법인격 없는 사단은 어떤 게 있냐 하면 종중, 문중, 동창회, 교회 이런 것들은 뭐다? 총유 그럼 내가 만약에 교회에 1억 헌금을 냈다 내 지분이 1억이다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아예 이거는 한 번 단체는 무슨 가지? 끝까지 단체고 아예 지분이라는 개념이 없다 그래서 나누자 이런 것도 없다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용어 합의는 조합이라는 계약 여러분 조합하면 계약입니다 조합이라는 계약 대표적으로 여러분 동업하잖아요 동업은 동업 너 나하고 같이 사업하자 하는 거지 동업 계약은 조합 계약이라 한다 그걸 동업하는 걸 무슨 계약? 조합 계약이라 한다 이런 동업 조합이라는 계약에 대한 합의 요거는 뭐? 계약 요거 잘 된다 요거 법률 행위 법률 행위는 뭐? 계약 조합이라는 계약 딱 한 개 그 다음에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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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규정에서 합의로 하고 있는 거 무슨 규정? 법률 규정 신탁법에서 무슨 법에서? 신탁법에서 그럼 아까 맡기는 걸 무슨 탁? 신탁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을 수탁 신탁법에서 수탁자가 무슨 자가? 수탁자가 2인 이상 의 신탁 재산은 뭐다? 합의다 요거 짱 중요 잘된다 그래서 신탁은 법률 행위에서만 나오고 그럼 신탁은 거의 99.99%는 조합이라는 뭐? 계약에서 이루어지지만 법률 규정에 한 합의도 있다 하면 뭐 5 그래서 앞으로 등기법에서 잘 나온다 수탁자가 2명 이상이다 무조건 무슨 이유? 합의 되겠습니까? 네 그럼 그 외에 공동소유는 공유라 하는데 합의는 합의는 대외적으로는 단체성을 가지면서 여러분 대외적은 대외적이다 할 때는 어떤 걸 대외적이라노? 제3자와의 관계에서 대외적이란다 예? 누구와의 관계? 제3자 대외적으로는 단체성을 띄면서 뭐 대내적으로는 지분 인정한다 예? 자기들끼리 자기들끼리는 지분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지분을 인정하지만 지분을 양 지분은 아까 권리잖아요 권리가 있으면 양도 차분할 수 있는데 이런 양도 차분하려면 전원의 뭐가 있어야 된다? 동의가 있어야 된다 예? 합의자 전원의 뭐가 있어야 된다? 동의 그럼 여러분 여기서는 아까 일반적으로 공동소의다 하면 공유를 가르치는데 아까 합의회에서는 아까 지분 무슨 없게?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고 근데 공유물의 처분은 전원의 뭐? 동의 근데 여기서는 합의회에서는 물건 처분도 전원의 뭐? 동의 그럼 자기 권리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려고 하면 전원의 뭐? 동의 잘 나온다 다시 아까 공유회에서는 지분 처분 무수롭게 물건 처분 전원의 뭐? 동의 근데 합의회에서는 지분도 전원의 뭐? 동의 물건도 전원의 뭐? 동의 하고 근데 지분 인정하지만 됐습니까? 분할 청구 없다 분할 청구 없고 상속 없다 이게 그래서 합의회는 자기들 관계가 종료되기 전에는 분할 청구 없고 뭐 없다 상속 없다 이게 근데 여기에서는 뭐 지분 없고 분할 청구 없고 뭐 없고 상속 없고 이렇다 이게 뭐 없고 상속 없고 이게 이제 총리와 합의회에서는 요 정도만 알면 된다 근데 나머지는 전부 다 무슨 소 뭐다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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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인데 자 공유에서는 공유에서는 아까 있죠 공유에서는 어? 공유에서는 지분 어 지분의 처분 양도는 무수롭게 자유롭게 자유롭게 됐습니까? 뭐의 처분? 지분 공유 지분의 처분 공유 지분의 처분 근데 공유물의 처분은 공유물의 지분의 처분은 무수롭게 자유롭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공유자는 언제든지 나누자 이렇게 할 수 있대 공유자는 언제든지 뭐하자? 나누자 공유자는 언제든지 공유물 분할 청구권이다 나누자 이거는 무슨 건? 형성권 나누자 하면 나눠야 된다 안 나눠야 된다? 아까 나누려면 전원은 뭐가 있어야 된다? 동의 나누자 하면 또 형성권이라는 것은 나누자 하면은 상대방은 자기 의사와 관계없이 무조건 분할에 참여해야 할 뭐가? 의무가 있고 나누자 하면 꼭 어떤 사람이 있노? 못 나눠 배째라야 있잖아 그럼 소송해야지 그걸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 그럼 어쨌든 언제든지 나누자 할 수 있는데 특약으로 뭐로? 특약으로 5년 이내 자기들끼리 야 뭐 하지 말자 나누지 말자 분할 금지 분할 금지 할 수 있고 대항하려면 뭐 해야 된다? 등기 자 근데 언제든지 나누자 할 수 있는데 그럼 만약에 나누자 하니까 꼭 어떻게? 못 나눠 분할 협의가 안 됐다 분할 협의가 안 됐을 때는 됐습니까? 공유분할의소 공유물 분할의소 이건 형성 판결 무슨 판결? 형성 판결 저번에 했죠? 형성 판결 취소 말소 공유물 형성 판결은 확정되면은 무엇이? 등기 없이 공유분할의소 확정되면은 무엇이? 등기 없이 분할의 효과 자 요거하고 조심해야 될게 나누자 하니까 무슨 K 분할 협의 됐다 요 시험 문제 잘 나온다 요정 분할 협의가 되었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뭐 지키지 않는다? 약속 지키지 않습니다 그건 뭐? 조심해야 된다 협의가 됐는데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 청구 나와야지 분할 청구 나오면 무조건 X 무슨 청구? 이행 청구 이행의소 요 판결이 뭐 되면? 확정되면은 뭐 해야 된다? 등기하여야 뭐하여야? 등기하여야 분할 효과 요거 잘 나온다 그럼 여기서는 여러분 딱 공유물 분할해서 뭐 협의가 안 되었다 뭐 형성 판결 협의가 됐다 하면 분할 나오면 안 된다 그 다음부터 무슨 청구? 이행 청구 잘 나온다고 항상 이렇게 각 파트 파트마다 여러분 책 쭉 읽어서 되는 게 아니고 각 파트마다 뭐가 있다 쟁점이 있고 쟁점을 기억해야 된다고 책 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 민법이 왜 어렵냐면은 구석구석마다 쟁점이 다 있다고 그 쟁점을 이제 국어로 쟁점을 정확하게 알아야 국어로 바꾸더라도 이게 맞다 틀리다 이렇게 하는 거지 그 다음에 세 번째 공유물의 보존은 무슨 자? 각자 여러분 보존은 무슨 자? 각자 보존은 어떤 걸 보존이라노? 보존 대표적으로 내립니다 물건적 청구 제3자가 침해했을 때 물건적 청구는 무슨 자? 각자 보존 각자 이런 거 안 나온다 그건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에 나왔던 거고 보존은 대표적으로 무슨 적 청구는? 물건적 청구는? 그럼 공유물의 아까 뭐 공유물의 분할 분할 양도 처분 변경 핵심 단어 공유물이지 공유물의 분할 양도 처분 변경은 전원은 뭐가 있어야 된다? 동의 되겠습니까? 자 좋다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는 기본 여기까지는 기본 그 다음에 네 번째 공유물의 공유물의 사용수익 물건을 뭐하는 거? 사용수익 그건 무슨 비율에 따라 지분 비율에 따라 무슨 비율에 따라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그럼 뭐가 나오냐 이거 수익 비용이나 수익 비용이나 수익이 생겼다 무슨 비율에 따라 그러면 수익은 어떤 거냐 하면 대표적으로 잘 내는 게 사용료 부당이득 손해배상 요거 나오면은 무조건 세 개 한꺼번에 한다 무슨요? 부당이득 손해배상 다시 다시 부당이득 손해배상 나오면 무조건 무슨 만큼 지분만큼이고 전부라는 단어는 절대로 없다 됐습니까? 무슨요? 사용료 부당이득 손해배상 하면 무조건 무슨 만큼 지분만큼이고 무슨 분은 절대로 전부라는 단어가 나오면 사용료 부당이득 손해배상인데 전부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OX X 여러분 종국적으로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왜 공부하노? 문제 풀기 위해서 하는 거다 뭐 하기 위해서 어 그 다음에 사용은 어떻게 사용하냐면은 여러분 자 아까 있죠 3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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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분인데 여러분 아까 제가 또 설명 빼먹었는데 이 3분의 1 지분은 가벌병 3명이잖아 그지? 이 3분의 1도는 이 물건 3분의 1을 내가 소유한다는 게 아니라 지분은 항상 어디에 미치냐면 전체에 미친다 전체 몇 분의 1? 3분의 1 자 만약에 지분이 100분의 1이다 어디에 미친다? 전체의 1% 항상 지분은 어디에 미친다? 전체 무슨체? 전체 그럼 자 사용은 어떻게 사용하노? 사용 사용 전부를 사용은 세 가지다 무슨 부를 전부를 무슨 비율에 따라 지분은 어디에 미치노? 전체 전부를 무슨 비율에 따라 지분 비율에 따라 무슨 비율에 따라 지분 비율에 따라 무슨 동으로 공동으로 이렇게 사용 아까 지분은 어디에 미친다? 전체 이 3분의 1만 소유한다는 게 아니라 이 3분의 1을 특정이라는 말 쓴다 지분만큼 특정 부분을 소유한다 OX X 지분은 항상 어디에 미친다? 전체 전부를 무슨 비율에 따라 지분 비율에 따라 무슨 동으로 공동으로 사용해야 되고 자 그럼 좋다 요게 만약에 값 단독 소유다 어떻게 사용한다? 독점적 배타적 독점적이란 말은 없다 민법은 전부 다 어떻게 사용? 배타적 자 근데 만약에 요 공유자는 지분 비율에 따라 공동으로 써야 되잖아 그지? 전부를 근데 요 공유자가 만약에 이게 단독 소유처럼 독점적으로 쓰려면 다른 공유자가 뭐를 얻어서 동의를 얻어서 배타적으로 써야 되고 동의 없이 만약에 배타적으로 쓰면 침탈로 본다 무슨 탈로? 침탈로 근데 얼과 병은 돌려달라는 얼마만큼 돌려달라고 하느냐 하면 전부 돌려달라다 무조건 얘도 무슨 부 전부 병도 뭐? 전부 그래서 여러분 요 물건적 청구는 아까 발안하는데 무조건 무슨 부다 전부다 지분만큼 돌려달라가 아니라 돌려달라 할 때는 무슨 부? 전부 못 돌려주면 이제 빨리 세 개 무슨요? 사용료 부단이득 소례배상 나오면 무슨 만큼? 침탈로 돌려달라 다시 공유자는 배타적으로 쓸 수 없고 배타적으로 쓰려면 다른 공장이 뭐를 얻어서 동의 동의 없이 배타적으로 쓰면 무슨 탈로 보고 침탈로 보고 그럼 동의 없이 배타적으로 썼을 때 을과 병은 보존행위로 써 각자 얼마만큼 전부 전부 돌려달라 못 돌려주면 빨리 세 개 무슨요? 사용료 부당이득 소례배상은 무슨 만큼? 지분만큼 되겠습니까? 자 그럼 좋다 공유자가 배타적으로 쓰려면 다른 공장이 뭐를 얻어서 동의 얻어서 그럼 동의 없이 배타적으로 쓰면 무슨 탈로 보고 침탈로 을과 병은 돌려달라 얼마만큼 전부 못 돌려주면 사용료 부당이득 소례배상은 무슨 만큼 지분만큼 그 다음에 이거는 자기들끼리 침해한 거고 동의 없이 배타적으로 썼을 때 근데 이건 만약에 가벌병인데 제3자가 침해했을 때도 역시 각 공유자는 돌려달라 무슨 부 벌레 전부 못 돌려주면 세 개 무슨요? 사용료 부당이득 소례배상은 무슨 만큼 지금 됐습니까? 잘된다 그 다음 다섯 번째 공유무라이 관리인데 무슨 이? 관리 관리인데 관리는 다섯 개 이용 계량 임대 해지 갱신 은 지분의 무슨 수 과반수 여러분 공유무를 임대할까 말까 과반수 딱 2분의 1이면 임대 못한다 동의 없이 딱 2분의 1인데 동의 없이 임대했다 무슨 탈로 본다 침탈 전부 돌려달라 또 공유무를 임대했다 임대했는데 기간이 만료됐다 계속 쓰게 할 건가 말 건가 하는 것도 뭐 과반수 되겠습니까? 이거 이용개량 이건 안 나오고 임대 해지 갱신 지분은 무슨 수? 과반수 그럼 또 이 관리방법으로 무슨 방법으로? 관리방법으로 과반수 권자가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어떻게 사용? 배타적 사용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자 이거 잘 넣는다 이거 예를 들면 자 그러면 갑을 병인데 갑이 3분의 2 6분의 1 6분의 1 이다 그러면 여러분 관리방법은 누가 정하노 갑이 과반수 니까 그러면 동의 없이도 배타적으로 쓸 수 있다 없다 있다 배타적으로 쓸 수 있는 과반수가 안될 때는 강의 다른 공장이 뭐를 얻어서 동의 가반수일 때는 관리방법으로 동의 없이도 배타적으로 쓸 수 있다 그럼 배타적으로 가반수 권자가 배타적으로 쓰면 위법적법 빨리 적법 을과 병은 찍소리할 수 없고 을과 병은 단지 사용합니까 못합니까 못하잖아요 지분만큼 빨리 세 개 사용료 부당이득 손해배상 무슨 만큼 지분만큼 무슨 이득 부당이득 바람만 청구할 수 있다 그거 잘된다 되겠습니까 그 다음 여섯 번째 전원의 동의로 분할했습니다 아까 나누자 하면 나눠야 된다 했잖아요 나누려면 전원의 뭐가 있어야 된다 동의 공유분할 청구해서 나누려면 요 분할 하려면 전원의 뭐가 있어야 된다 동의 요 있잖아요 전원의 뭐가 있어야 된다 동의 그러면 전원의 동의로 공유물 분할한 경우 전원의 동의로 공유물 뭐한 경우 분할한 경우 언제 분할한 그때부터 그날한 분할한 언제부터 그때부터 각각 단독 소유 근데 요거하고 같이 잘 내는게 공동상속재산 아버지가 죽었는데 아들이 세 명 있다 공동상속재산도 역시 공유로 본다 공유로 보는데 공동상속재산을 뭐 분할 하면은 요거는 언제 아버지가 사망시로 소급했어 똑같이 오리지널 공유로 분할하면 언제부터 그때부터 요거는 공동상속재산은 공유로 보지만 아버지가 뭐 공동상 피상속인의 뭐 사망시로 뭐해서 사망시로 뭐해서 소급했어 요거 잘된다 소급해서 각각 단독 소유 되겠습니까 되겠습니까 요거하고 자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나누자는 몇 개로 두 개 분할했는데 일곱 번째 공유물 분할시 담보 책임인데 여러분 협의로 분할했는데 전원의 동의로 어 근데 물건에 하자가 있다고 협의라는 말 안에는 계약이라는 게 들어있다 했는데 예를 들면 이게 나눴는데 한 개의 물건에 하자가 있단 말이지 어 대금감에 응 손해배상 어 해제 이걸 재분할이라는 말 쓴다 하자가 매우 크다 다시 하자 할 수 있다 뭐 하자 다시 하자 근데 재판상 분할한 경우는 재판상 분할한 경우는 됐습니까 누구에서 이루어진다 법관 무슨관 법관 저번에 이야기했잖아요 법관은 이념적으로 완벽한 사람이라고 다시 저번에 있죠 비진이 통정착오에서는 어 소송에서는 적용한다 한다 안 한다 왜 소송에서는 비진이 통정착오 있다 없다 없다 사기강박도 있다 없다 없다 그건 비진이 통정착오 사기강박은 소송행위는 적용하지 않고 이루어졌다 그대로 마다 유효 그렇지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 재판상 분할한 경우는 대금감액 손해배상 있지만 뭐 해제 있다 없다 없다 잘 내고 그 다음에 자 그럼 좋다 여러분 오리지널 공유 공동소유 공동소유 하면은 됐습니까 과반수거나 동의없이는 배타적으로 쓸 수 없죠 그런데 공유라는 말을 쓰면서 동의없이도 뭡시도 동의없이도 배타적으로 쓸 수 있는 게 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여덟 번째 구분소유적 공유 시험 문제 작년에 안 나와서 나온다 이게 무슨적 공유 구분소유적 공유 이걸 상호명의신탁이라는 말을 쓴다 무슨 신탁? 상호명의신탁 이거 어떤 경우냐 하면은 자 이거 한필지다 몇필지? 한필지인데 천평 인데 자 왼쪽은 갑이 500평 오른쪽은 어리 500평 이렇게 샀다고 왼쪽은 갑이 500평 어리 어리 어떻게 해야 되노? 분할해야지 그런데 분할의 번거로움 때문에 분할하지 않고 면적 비율로 공유로 이렇게 등계했을 때 이걸 무슨적 공유? 구분소유적 공유 그럼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아까 자 냇물 무슨 물? 냇물 무슨 물? 냇물을 왼쪽으로는 500평은 누가 사고 갑 냇물을 기우는 오른쪽은 누가 사고 을 이걸 이걸 뭐라고 하냐면 아까 무슨 물? 냇물 무슨 물? 냇물 이걸 특정 부분을 매수 이런 말을 쓴다 무슨 부분을 매수? 특정 부분을 매수하고 그런데 분할의 번거로움 때문에 분할하지 않고 면적 비율로 공유로 했을 때 이걸 무슨적 공유? 구분소유적 공유라고 그러고 구분소유적 공유는 무엇이도 동의 없이도 무슨 부분을 특정 부분을 독점적으로 쓸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말은 공유라고 되어 있지만 자기들끼리에서는 무슨 또 별도 무슨 또 별도 몹시 동의 없이 특정 부분을 독점적 배타적으로 쓸 수 있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는 분할이라는 단어 없다 뭐라는 단어 없다? 분할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되고 공유관계의 해소 또는 명의신탁의 해지라는 말을 쓰면서 지분이전 이런 말을 쓴다 무슨이전? 지분이전 하는 거 꼭 기억한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딱 문제를 봐가지고 그게 무슨적 공유다? 구분소유적 공유일 때는 분할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OXX 그럼 구분소유적 공유인지 오리지널 공유인지 어떻게 하냐면 문장 안에 반드시 이 단어가 들어있다고 무슨 부분을 매수 특정 부분을 매수 특정 부분을 청려받아가지고 분할의 번거로움 때문에 분할하지 않고 공유해둔 경우 이런 경우는 분할 청구 이런 말 나오면 안 되고 무슨이전? 지분이전 하는 거 되겠습니까? 자기들끼리 해서는 무슨 또? 별도 자 문제 몇 개 해보고 마치겠습니다 바로 나왔네 어디냐면 359 찾았습니까? 359 갑은 갑은 자신의 X토지 중 일부를 특정하여 을에게 매도하면서 토지를 분할하는 등의 절차를 피하기와의 표현상 을에게 Y 부분은 면적변을 사용한 공유 지분 등기를 마쳤다 설명 중 오른 것 자 이건 무슨적 공유고 구분소유적 공유지 그럼 1번 맞다 어른 갑에게 나누자 있다 없다? 없다 어른 됐습니까? 어른 어른 Y 부분을 샀잖아 그지? 갑의 동의 없이도 Y 부분을 제3자에게 뭐 할 수 있다? 처분할 수 있다 있습니다 일단은 여러분 자기 권리에 대해서는 무서롭게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어른 Y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점유? 자주 점유지 무슨 점유? 자주 점유 어른 Y 부분이 아닌 갑 소유 부분에 그럼 어른 Y 부분이 아니고 갑 소유 부분에 하면 타인의 토지에 건물을 지었는 거지 나중에 합니다 여러분 다음에 지상권한테 자기 동의를 했다가 달라져야지 처음부터 타인의 토지에다가 건물을 지었을 때는 법정상권 될 수 없다 그 다음에 어른 Y 부분을 불법 점유하는 병에 대해서 보존행위로서 배제 구할 수 없다가 아니고 있다 그래서 잘 몰라도 딱 오른 거다 하면 확실하게 오른 거 몇 번이고 1번이지 무슨 적 공유다 구분 소유적 공유에서는 뭐라는 단어 없다 분할이라는 단어 없다 그렇지? 그 다음에 왼쪽에 갑니다 갑은 5분의 3 갑이 가반수네 358 됐습니까? 갑은 몇 분의 3? 5분의 3 무슨 수? 가반수죠 틀린 거 갑은 협의 없이 병에게 임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어른 병에게 돌려달라 할 수 없다 왜? 정당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럼 갑이 을과 협의 없이 병에게 임대하면 병은 을의 지분에 상원한 차임 상당액을 을에게 부당형으로 반하는 의무 있다 없다? 없다 역시 2번도 맞습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데 갑이 갑이 임대했죠 철수에게 무슨 수니까 갑안수니까 임대했잖아요 그럼 철수는 무조건 차임 전부를 누구한테 줘야 되냐면 갑에게 주고 을과 병은 철수에게 임차인 철수에게 자기 지분만큼 차임을 부당이득 청구할 수 없고 을과 병은 차임 부당이득을 누구한테 달라냐면 갑에게 달라고 해야 된다 됐습니까 병은 임차인이잖아요 병은 을의 지분에 상원한 차임 상당액 을에게 부당형으로 반하는 의무 있다 없다 없다 맞죠 을이 갑과 협의 없이 X토지를 병에게 자 을은 지금 과반수 아니죠 아니잖아요 그럼 무슨 반 위반이지 갑은 병에게 인도 청구할 수 있다 여전히 맞죠 그저이 그 다음 4번 을이 갑과 협의 없이 X토지 2분의 5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가 아니고 없다 일단은 여러분 공휴일 때는 구분소유일 때는 배타적으로 쓸 수 있지만 구분소유 아니고 무슨지는 아니고 오리지널인 경우는 전부든 일부든 다시 뭐 전부든 일부든 배타적으로 쓸 수 없다 그 다음에 만약에 이 공휴일 때 병이 이 6분의 1을 배타적으로 쓴다 못 쓴다 못 쓴다 쓰려면 전부를 쓰든 지분만큼 쓰든 간에 배타적으로 쓰려면 뭐를 얻어서 그것도 그렇지 그래서 틀린 건 몇 번 4번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갑이 엑스토지 전부를 을에게 매도하여 이전등이 마친 경우 됐습니까 전부를 이전만 쳐도 갑의 지분범위 내에서는 그대로 뭐다 유효 되겠습니까 그런 거 기억하고 다음 주에 조금 더 보충하기로 하고 오늘 여기까지 마칩니다 칠판 중요하다 이거 시험은 뭘 잘 냈냐면 사용수익 사용수익 관리 무슨 소유 공유 구분소유적 공유 오늘 여기까지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